여러분 심판례는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 판례 위주고 올해 노는 건 별로 낼 게 있겠습니까? 그죠? 별 거 없고요 나중에 하나 불러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문제 풀면서 미리 좀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반기 판례는 그렇게 맛깔나는 거 별로 없어요 상반기 판례가 더 좋은 거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감이 좀 오는 판례 있잖아요 많이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도 우선 이제 재형법 중지부터 보시는데 1번 판례는 키워드만 칩시다 첫 문장 의료법 다 버려도 되거든 의료법이고 다섯 번째 줄에 보여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 여기는 사망자도 포함시키라 이 말입니다 보신 적 있죠? 그죠? 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 판례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2번이 좀 좋은 건데 첫 문장 잡으시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의 출력물 또는 사본을 계속 보관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이거 끝내시면 되고 밑에 이거 탐지 수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기 어렵다 또 보면 이제 갈로 2분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먼저 첫 문장 읽어보면요 이 업무상 군사상 기밀이거든 그죠? 이 단은 잡아야 되겠지 업무상 군사상 기밀인데 이걸 이제 취급하는 사람이 취급 과정에서 이제 그 대회가 핵심이지 단순히 보호조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또는 그 밑에 줄 끝에 보면 군사기밀의 보관장소를 이동해서 보관상태 변경했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게 탐지 수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 어렵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지? 문제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지금 이제 조금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3번과 4번이에요 이 3번과 4번이 이게 이제 우리 하반기 판례로 분명히 중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판례거든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 판례가 녹아난 이후에 작년 12월 달에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 판례가 무용지물이라 따져보면 근데 뭐 혹시 또 이런 시험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판례로 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일단 옛날 판례로 갑시다 가는데 출주자가 제발 안 내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면은 복수증 다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내길 바랄 뿐인데 우리는 판례로 가봐야 되겠지 그지?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 3번 보시면은 성폭력법인데 이제는 구성폭력법이 되는 거야 이게 구성폭력법인데 둘째로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우리가 신체를 촬영한다는 말은 일단은 뭡니까? 신체 자체를 찍어야 되는 건 맞죠? 그 밑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촬영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문장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원래 우리 촬영제는 신체를 직접 찍어야 되잖아 그지? 그거는 그대로 쓸 수 있어 법 바뀌어도 이 문장은 그대로 쓰면 돼요 네 저희만 보시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출신자리에 중간에 성경이 됩니다 성관계 동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잖아요 그죠? 재생하고 이걸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 이렇게 찍잖아 그지? 이거는 원래 촬영제가 안 됐잖아요 그죠? 물론 촬영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촬영물을 14조 2항에 반포하는 거거든요 반포, 배포하는 건 문제인데 반포, 배포 어차피 촬영물이 아니니까 반포, 배포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그죠? 지금 이게 법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촬영물 말고도 지금은 촬영물 말고도 복제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이 문제가 생긴 생긴 거에요 생긴는데 여러분 일단 이렇게 그대로 가세요 일단 아시겠어요 가시고 됐죠? 지금 법 바뀌었거든요 이게 짚집해 지금 이게 그래서 위에 거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밑에 끼 조금 짚집한 거야 여러분 이대로 가시라고 일단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4번에 보면 이것도 원래 중요한 판례였거든 이게 두 번째 보시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거 맞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신체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담긴 영상은 영상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런 대로 쓸 수는 있어요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촬영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영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법 바뀌거든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의 신체만 요거는 쓸 수 있는데 그 밑에 문장 있잖아 밑에 문장 있죠 요거 보면은 자의에 의해서 소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물이죠 요거 옛날에 안 됐거든 지금은 됩니다 또 법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라고 어쨌든 할 수 없이 아시겠어요 그대로 가시라고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안 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됐지? 그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 4번은 조금 머리가 좀 아파졌습니다 됐지? 5번에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서는 첫 문장의 발행 발행 잡고요 이 발행의 정의가 뒤에 복제 배포입니다 그죠? 복제점 배포라는 것은 이건 엔드 개념이잖아 그지? 엔드 개념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엔드 개념을 아시면 되고 그럼 네 번째 보시면 저장문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발행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되겠지? 됐죠? 이 일을 하시면 되겠지 가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조금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 판례가요 사실 내려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참고로 좀 한번 보완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폭행처 같잖아 그지? 폭행처가 있고 존속폭행도 있죠 그죠? 존속폭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폭행 존속폭행 그 다음에 폭행 종류는 특수폭행도 있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그냥 폭행도 있고 존속폭행도 있고 특수폭행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다칠 수 있잖아 그죠? 상에 갈 수 있거든 상에 갈 수 있거든 그럼 이제 그 말이잖아 폭행 지상이잖아 그지? 이것도 이제 존속폭행 지상 특수폭행 지상 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상에 갈 발생할 때 찾고 마시겠지만 폭행 지상이라는 이 범죄는 이제 독자적인 형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상해죄 법을 이 상해죄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쪽 이해로 가게 돼 있거든 법 자체가 폭행 지상이라는 법은 있어도 자체가 형벌이 없다고 없어가지고 상해죄 방식으로 가라앉아야 이게 법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법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이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이제 특수상해죄인 거 아십니까? 특수상해죄인 거 아십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되거든 여기 핵심이라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이 특수폭행이야 지금 이거는 그냥 폭행이잖아 맞죠? 이건 특수단 말이야 특수 특수폭행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상해에 일었을 때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이게 어 낼라 하면 낼 수 있어요 이게 특수폭행을 통해서 상해를 갔잖아 그렇지?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제 상해죄 예로 갈 것이냐 이 말이죠 굳이 부분에 보면 상해죄의 예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특수상해가 생겼단 말이야 맞죠? 특수상해 그냥 상해죄 말고 특수상해죄 아시겠죠? 특수상해죄의 예로 갈 것인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되어 있잖아 그렇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지? 결론으로 갑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법이요 여러분 보세요 상해죄하고 특수상해죄하고 비교해보면 형량이 어느 게 무겁겠어요 특수상해죄은 무겁겠지 그럼 이전법은 이렇게 가기로 되었잖아 근데 지금 이게 신설됐다 해서 여기로 해석해버리면 중앙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로 가라 이거는 이제 낼라 하면 낼 수 있어요 이게 아시겠지? 흐름 아시겠죠? 흐름은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굵직하게 가겠습니다 굵직하게 첫 문장 한번 잡으세요 첫 문장 보시면 260조가 폭행과 존속폭행이거든 그리고 또는 261조가 특수폭행이야 이런 죄를 범하여 상해죄까지만 됐습니까? 됐지? 잡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해죄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6번째 보면 그때 특수폭행 지상... 상해가에 가라는 게 옛날 법입니다 그죠? 그 옛날 법인데요 이게 밑에 보시면 6번째 보면 그때 특수폭행 지상죄의 경우 있죠? 특수폭행 지상죄의 경우는 이거를 특수상해죄 신설로 인해서 됐죠? 됐죠? 그래서 줄 치면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게 되면 이 말이야 그 밑에 보면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거야 이게 지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핵심이지 특수폭행은 상해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더라도 상해죄의 예로 처벌돼야 되지 특수상해죄의 예로 가면 안 돼 이게 경점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한번 생소하니까요 밑에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됐죠? 이건 이제 낼라 하면 낼 수 있어요 이게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8번은 이게 이제 순수한 하반기 판례거든 이 판례는 괜찮아요 괜찮거든 이게 우선 보세요 우리 이제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 이랬단 말이야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 이 소극적 구성요건이 핵심이거든 여러분 이제 이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 쉽게 생각해보면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를 들면 주거침입죄는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동의하면 침입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동의라는 그 단어 이 동의라는 그 단어를 너무 제한해버리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쉽게 우리 이해하면 되니까 주거침입죄의 동의 개념 이런 거지 예를 드는 거예요 문장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냥 주거침입죄의 동의 개념 이런 거지 그럼 동의하게 되면 주거침입죄 안 되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 좁게 해석이 보이잖아요 이런 유리한 건 좁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좁게 해석하게 되면 이 말이지 결국은 피곤에 대한 가발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넓히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바로 가면 되죠 유추해석 검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괜찮거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소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게 그래서 핵심 문제 아시겠죠 소극적 구성요건을 둘째 좁게 해석하는 것 이 말이야 그게 핵심이야 됐지 그 다음에 구분 볼게요 구분도 괜찮은 판례예요 이제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기예요 이것도 순수한 하반기잖아 그지 첫 문장 끝에 보면 상급 공직자입니다 이 해석이죠 그럼 뒤에는 일단 읽어보면 상급 공직자는요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볼게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 맞죠 그럼 높은 직급이나 계급이 상관되려면요 그때 직무상 상하관계는 일단 있어야 돼 이거는 맞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직무상 상하관계를 해서 우리가 같은 부서에 근무해야 된다든가 지휘복종 관계시든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 너무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 말로입니다 여섯 번째 출신자료 보면 금품 등 제공자와 상대방의 직무상 명령복종 명령복종이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지휘감독 이 포인트야 이제 포인트를 잘 알아야 안 틀린다고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무상 상하관계는 맞지만 그렇다고 명령복종이나 지비감독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장난치기 좋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조금 난이한 판례에서 알 수 있으니까 문제 만들어놨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되겠습니까 됐지 10번은 뭐 당연히 좋은 판례입니다 좋은 판례인데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1순위 될 수 있어요 이런 만행을 해봤지요 천문장의 그게 핵시지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이거단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담배냐 이 말이죠 담배 되겠습니다 이건 다 1순위지 1순위 그 다음에 갈로 2번도 봅니다 이거 다 좋아요 이 판례도 보시면 연초의 잎 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일단 단순히 분리 포장했죠 여기서 이제 핵심 문장은 분리 포장이거든 어 조심해야 됩니다 분리하고 포장하는 것은 일단 뒤에 제조는 아닙니다 그건 제조는 아니야 네 그런데 요거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번째 끝에 보면 다른 물질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지 않더라도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제조는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거지 분리 포장만으로 안되고요 이제 핵심은 다른 물질 액체와 조합을 시키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담배를 만들면 그거는 제조 맞다 되겠습니까 됐지 그 이러면 그 이 팔레 보시고요 한 세 번 돌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세 번 안 돌리면 머리 안 남아요 이게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갈로스 한 번은 어 이것도 들어도 괜찮아요 자 먼저 줄지어 보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했습니다 됐죠 이거 일단 처벌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처벌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처벌될지 안될지 문제입니다 핵심을 볼게요 지금 이제 뭡니까 세븐 네번째를 보시면 어 지금 보면은 기획재정부 있죠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기획재정부가요 그때 허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법적 근거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보세요 또 그 이제 허가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 돼 보시면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 됐죠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거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 나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재를 곤란한 것을 요구해서 재형법정 요원칙이 위반된다거나 기대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뭡니까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 이런거 만들면 안된다는 것 좀은 다 생각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결국은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맞습니까 기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벌하는게 맞아 안 맞아요 처벌하는게 맞겠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됐지 밑에 이제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됐지 넘합시다 11번은요 중복되니까 버리세요 12분도 중복되니까 버리세요 13번은 순수한 하반기 판례니까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C급 되는데 하반기 판례니까 보겠어요 자 봅시다 해외 베팅 사이트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링컬을 통한 해외 베팅 사이트에 연결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의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 사이트를 운영했죠 걸리지 않겠습니까 밑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거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맞겠지 됐죠 비중은 좀 떨어진다 봅니다 14번은 하반기 판례긴 한데요 이런 판례는 좀 적합성이 없다 봅니다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버리는데 버리는 것도 너무 어쩌냐 생각하시는데 버렸어요 안 나올 겁니다 버리세요 15번은 보셔도 됩니다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와 국론 분열 운동을 언금한다 이랬단 말이죠 벌써 읽어보면 뭡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명소원 측에 위배됩니다 답답하잖아 지금 이게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판례는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것도 굵직하게 가겠습니다 첫 문장 일단은 먼저 정보통신만법입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문장 때문에 읽어보는 것이고 여기는 이 말이에요 안에 뭐 막 뭐 공포심 등을 조작하면 걸린다는 문장이 있어요 여섯 다섯 문제 그 때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거 결국 처벌된다는 이야기거든 문장상 갑니다 그럼 그 밑에 도달하게 한다는 이 의미 여기 시험 문제겠지 도달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첫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직접 접하는 경우 직접 접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되겠죠 또 뒤에 상대방의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지 도달의 의미는 직접 인식하는 것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다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 다음에 사건 봐야 되거든 사건 갑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면 키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문자메시지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별다른 자안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지 그럼 도달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밑에 줄 것에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 충족입니다 그럼 조심할 게 되거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된다 했잖아 그럼 뒤에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됐지요 됐습니다 17분도 이것도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자 볼게요 17번 우리 함부로 이제 무면허 운전하면 걸리잖아 그죠 무면허 운전할 때는요 도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니다 다섯 번째 줄 끝에 갑시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 됐습니까 자 뒤에는 그냥 읽습니다 일반 교통 경찰군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 이게 보통 말하는 도로거든 그건 당연히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치면 아니겠지 그 뒤에 보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통상의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지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줄 그건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이제 가장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게 밑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야 보니까 이런 거죠 이런 아파트를 해도요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누구나 통로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봅시다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운동이 차체조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됐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밑에 이걸 운전해도 무면 운전은 아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18번은 좀 이전 판례인데요 18번은 원래부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금통장에 기지된 계좌번호가 포함되면 이 촬영은 그 밑에 접근매체 대유는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맞죠 그 접근매체는 전상상 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합니다 영국원로부터 좋은 판례고요 됐죠 그 다음에 19번은 뭐 우리가 이제 심판에 맞는데요 뭐 좀 적합성은 좀 떨어진다 봅니다 통상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국회사건인데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다섯번째 걷어보면 이제 특별위원회가 소멸되었어 소멸 소멸되었으면 이제 위원이 없는 거잖아 소멸하였음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의 재적위원이었던 사람 옛날에 위원이었지 그지 옛날 위원회 사람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 이랬거든 당일이면 밑에 유치원석 검증치게 바랍니다 이 사람은 현재 특별위원회는 아니잖아 과거잖아 그지 소멸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중은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20번은 뭐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20번을 보시면 세번째 그때 허비 제공단원 속에는 단순 누락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많이 본 겁니다 됐고 행위의 주체배 객체에 있는데 이 판례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우선 여러분 우리는 법인의 대표자가 실수해도 법인이 책임지는 거 아시죠 자 갑시다 네번째 그때 보면 법인의 대표자와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당연한 겁니다 책임은 바로 그 밑에 법인 자신의 책임이야 직접 책임지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그 밑에 좋을 거면 1인회사 나옵니까 1인회사입니다 1인회사가 핵심이거든 1인회사인데 1인회사 이러면 주주하고 회사는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1인회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끝에 양벌로 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해 달리 볼 수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주주가 책임질까요 법인이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집니까 법인이 책임져야 되겠지 주주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대충해서 문제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하거든 중요합니다 역시 이것도 많이 접해봤습니다 서문제 끝에 보면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아닙니까 이전 그럼 포인트 끝난 거야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죠 그럼 현재 법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양벌근을 정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게 다 중요한 판례죠 됐고 과실 판례 보시는데 비중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수 그 신 뭐지 신의철 사건인데 한번 볼게요 첫 문장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줄을 집어보면 비중이 좀 떨어져요 의사의 수술 후 복만념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어 그 말은 끝났지 의사 탓이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4번째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일부를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은 있었어 그래도 결정적인 게 누구 탓입니까 의사 탓 안 하겠어요 그럼 맨날 결론 인과관계가 단절이다 볼 수 없다 그 말은 의사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자 위부성 가볼게요 위부성 이 판례는 좋은 판례입니다 1번은 좋은 판례입니다 우선 1번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에 공료를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적 의뢰적은 포인트지 또는 불가피한 것 이런 게 포인트거든 의뢰적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 말이야 그건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상규의 위배가 안 됩니다 됐죠 기초 개념이고 만약에 낸다면 칼로 2번을 내겠죠 칼로 2번을 내게 되겠죠 칼로 2번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보면 천문장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주총회 등에서 그것이 핵심인데 특정 의결권 행사 방법을 독려하게 한 방법 이게 핵심이거든 뭔가 약간 사적 욕심이 들어간 거야 사적 욕심이 굳이 이해하자면 사적인 욕심이 들어간 거지 되겠습니까 방법으로 결국은 네 번째 줄 어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각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을 줬습니다 이거는 어근한 단양이죠 금액 및 결론 정당 행위로 볼 수 없어요 일명 상품권 사건 이러면 되겠지 20번은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로자가 이제 파업을 멈췄는데 사용자가 계속해서 직장 폐쇄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공격적 직장 폐쇄를 했습니다 그건 될 수 없는 건 아시죠 한번 보시는 거고 3번도 비중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중 없어요 이거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원의 위원인 이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에서 엄난정보로 어결한 남성의 발개된 성기사진 8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한 장을 전체 게시면에 절반을 조금 넣는 부분에 걸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이 말이거든 이어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소개되었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소개했고 또 피고인의 의견을 약간 덧붙인 케이스거든 여기 이제 엄남물 게시마냐 이 말인데 참고로 대충 어떤 내용 아시겠죠 여기 참고로 보시면 이겁니다 손가락 끝에 보면 엄남물은요 순수한 엄남물이면 걸리거든 그런데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과학적 이런 표현과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남물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다 끝났어요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됐죠 이렇게 뻗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은 요쪽은 17년 판례라 해도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이것도 여러분 연습 많이 했으니까요 키워드 좀 같고요 첫 문장 보시면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이잖아 이걸 빨리 캐쳐야 되거든 공립유치원 아닙니까 국가 거잖아 그죠 이게 공용물건이거든 공용물건 그래서 보면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및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세 줄에 보면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어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 밑에 놀이시설을 철거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 갑시다 대충 하겠죠 몇 밑에 결론 가면 이거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안되고 공용물건 손상죄로 가면 되겠어요 이런 건 이제 대충 파악됐잖아 그럼 다 안 봐도 되잖아 공립유치원 사건하면 기억나겠지 기대 가능성이 판례가 아까 말했던 전자담에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고요 버리세요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버리세요 앞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이제 되겠지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아예 버리라고 오늘 중 갑니다 최근에 이러면 양심적 병력 거부와 관리에서 판례 하나 놓은 거 아십니까 그죠 그 판례인데요 이 판례가 출자가 노릴 수도 있는데요 있는데 노린다만 딱 자리가 한 자리가 있어요 봅시다 먼저 읽어보면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이거 먼저 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법문장 어느 건 없죠 여기서 핵심이 정당한 사유 없이거든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보통 여러분 정당한 사유 있다 없다 하면 여러분 분명히 정당 행위라든가 아니면 법률의 착오를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는 법 자체의 구성요건이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구성요건이야 지금 맞아 맞아요 그걸 바로 캐치하라고 구성요건이야 구성요건 지금 법 내용 맞죠 그럼 보세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이랬잖아요 구성요건 맞아 맞아요 그걸 빨리 캐쳐야 돼 그러면 여섯 번째 보면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입니다 구성요건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 행위라든가 책임 조각사유인 기대 불가능성과는 구별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다 그 각도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적 공범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별거 비중은 없습니다 그 참고로 보면 첫 문장 가볍게 읽고 합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러면 정치자금 기부란 단위는 네모랑 똑같은 거예요 기부받은 사람과 기부받는 자 대항범 강의 맞습니까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읽은 문장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게 되겠죠 대항범이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 넘어갑시다 제수 판례에서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갈로 1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갈로 1번 참고 읽어볼게요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 있거든요 그 개설 과정을 보면 갈로수의 참고로 보시면 시설이라든가 인력도 충원하고 관리도 하고 신고도 하고 시행도 하고 등등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없는 포괄의 일자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설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포괄적으로 가는 이야기야 지금 그 뒤분은 개설 행위가 개설 신고를 마칠 때에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하고 난 이후에 그대 만찬화해 보세요 구경을 넘겨보시면 위에 세 번째로 보시면 신고도 있죠 거기다 시행도 하죠 자금도 조달하지 많거든 다 1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마칠 때에 우리가 종료했나 볼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면 종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판례는 별로 비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갈로 2번이 중요해요 갈로 2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빨리 포인트를 알아야죠 포인트를 먼저 첫 문장을 먼저 보면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지금 여기 핵심이 문자입니까 여러분 개설자 명의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지금 그게 핵심이야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아주 중요한 폐지가 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개설자 명의별로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야 지금 아시겠어요 그 이름 잘 풀어놔야 되겠지 잘 풀어놔야 나중에 읽히지 지금은 들려도요 나중에는 기억 안 납니다 잘 풀어놔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전제로 제가 줄 안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지금 가는 거야 세번째로 갑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에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소식 범죄 한 개로 볼까요 두 개로 볼까요 두 개로 바라는 이야기야 변경한 경우 N은 이 말입니다 됐죠 여기 포인트 그 뒤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설령 범위가 단일하고 방법이 종류와 동일해도 이거 같은 사건이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뒤에 보시면 줄춤이 됐지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생겨되는 거죠 따라서 실체적 경합이야 됐죠 이런 거는 좋은 판례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별 비중 없습니다 한번 읽고 치울게요 이거는 별 비중 없어요 밑에 보시면 상습은 함부로 묶을 수 없는 거 맞죠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게 된 상해 내지 폭행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게 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 상습습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이런 건 버리도 돼 아시겠어요 별 필요 없어요 3번은 중요합니다 그죠 3번은 중요한데 우선요 일단은 습벽이 있습니다 습벽이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상습을 어를 폭행했지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도 폭행했지요 연습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어머니 폭행하고 그냥 폭행해도 묵은 형태로 하나 끝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크게 묶으면 상습 존속 폭행 갈 거거든 맞지요 근데 이제 존속 폭행죄는 반의사 불별지 맞아 여기서 이제 엄마가 저벌 불운을 살 밝힌다 이걸 이제 하면 연습 안 하면 당하는 거야 일단은 요거는요 존속 폭행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습 존속 폭행이야 맞지요 그 상습 존속 폭행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습니다 바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맞지요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상습 존속 폭행은 아닙니다 반의사 불별지가 됐죠 4번 내는 거는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형벌에서 1번은 보시어야지 이건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몰수하기 불렁한 때에 추징해야 될 가액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읽게 될 이득상당액 이걸 초과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의미에 있는 판례고요 2번은 우리 이제 심판례인데 2번 같은 거는 좋은 판례입니다 좋은 판례인데 시사성이 있어요 조선제 보급 범죄수익은리규제법이 있는데 여기서 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서 이걸 통해서 획득한 물건이 있겠죠 당이 몰수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였느냐 그 대문장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형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몰수하면 물건만 되는 건 아니거든 권리 또는 이익 다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재산들 같이 있는 모형 재산은 물건이라기보다는 이익에 가까운 개념이지 맞습니까 그것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됐지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사성 있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중대범죄인데 보세요 거기 뭐였냐면 비트코인이야 들어봤죠 그 비트코인은 여러분 실물화폐입니까 실물화폐가 아니거든 전산상 화폐란 말이야 그걸 범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거든 지금 전자거래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무형자산이지만 뭘 살 수 있다냐 그래서 일명 비트코인 사건 한번 떼겠습니다 강론 또 익숙한 판례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거니까 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번은 워낙 중요한 판례인지 아시죠 그건 1순위인데요 한번 점검하십시오 1번은 업무상 과실 지사상의 업무입니다 그죠 잘 아시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줄에 안전벼료를 업무의 내용을 하는 것도 되죠 그 밑에 생명 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죠 익숙할 거고요 그 밑에 문장 있죠 그 옆에 놓을 때는 이 문장도 1순위거든 단지 건물을 비정규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했다는 사정 많이 봤죠 그건 업무로 봅니까 안 보지 그리고 이제 갈로입은 사건 이거 계단참 사건 아시죠 내려오는 그 2층에서 1층 내려올 때 팽면 그건데 그게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무너졌던 사건 아닙니까 업무로 봅니까 절대 안 보지 그건 1순위거든 그쪽으로 조심할게요 이게 단순히 업무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과실은 되느냐 그냥 과실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과실 지장하면 된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이 밑에 문장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 말 했으니까 오른쪽 가지 유기죄도 새로 놓은 건 하지만 이건 사실 공부하는 데 맞춥니다 우리가 유기죄는 법률계약상 의무 맞죠 그럼 초문장 그때 법률상 보호무란 이 단어 속에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되어야 안 돼요 그거 당연히 되죠 심지어 우리 사실현도 되는데 맞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강요죄 갑니다 강요죄 입할래도 비중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로 1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겁니다 강요죄 수상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신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해악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갈 것이라는 인식만 주면 됩니까 맞죠 또 그 밑에 해악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서 사용되었더라도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 맞습니까 됐죠 이런 건 이제 한번 읽고 치우는 거야 다 해봤으니까 그럼 사건만 보겠습니다 사건만 이 사건이 길기 때문에 핵심만 가세요 핵심만 갈로 입은 가볼게요 민주노총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인갑등은 현장 소장인 을이 노조원이 아닌 A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는 관계로 지금 공사를 못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땜빵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땜빵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 보시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기하고 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얘가 작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럴 의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론 몇 밑에 몇 밑에 가면 됩니다 강요제 수단은 협박이다 이 말입니다 별 건 없잖아요 그죠 이런 판례는 대단한 판례가 안됩니다 이게 됐지 됐죠 한번 읽고 가는 거지 넘어가시죠 문제 뻔하니까요 넘어가시죠 체포관검제가 있습니다 체포관검제 1번 판례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정신병원도요 해본 겁니다 둘째 줄 자의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사람이 퇴원신청하면 무조건 내 보내줘야 됩니다 자의로 입원했다 이게 포인트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자유로 입원한 어른 퇴원 요구에도 계속 어를 폐쇄병동에 입실시킨 거예요 됐죠 그 애가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거짓말하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낳았던 그런 사건이거든 의사는 강검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은 1순위 맞죠 이것도 원활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만일치 1순위인데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됐죠 딱히 꼴근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속범을 한번 체크하시고 체포째는 계속범입니다 그건 체크하시고 그 뒤에 계속합니다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줘야 기수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잠시 손잡고 빼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그 뒷문자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읽었어요 체포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착수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판례가 만약에 시험 논다면 사건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강간을 피하는 사건이었다 그죠 강간을 피해서 얘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건이라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남자가 이제 속옷바람으로 놓잖아요 놓아가지고 여자를 꺼집어내려고 팔로서 잡아당겼던 사건인데 결국 밀쳐서 성공을 못했던 사건이거든 이 사건은 무조건 결론을 조심하라고 미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조심하라고 기수는 아니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건 알고는 가라고 됐죠 넘합시다 다음 페이지에 강간과 강제추행죄 1번 판례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폭행과 간음해서는 먼저 폭행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거든 둘째 줄에 폭행방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꼭 선행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됐죠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밑에 갈름판례가 그런 사례인데 안 봐도 됩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공부 안 될 땀 읽어보세요 한 편의 영화를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무조건 1순위 1순위 아시겠어요 그는 이것도 연습 안 했지 안 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죄는 세 번째 줄 자수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번 줄을 간접증검 형태로 보할 수 있는 거 맞지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면 1순위는 그거예요 도구로 소위 도구로 소위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게 1순위입니다 피해자도 도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위행해서 결국은 추행하는 모습을 했다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간접증범으로 범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 핵심 문장이에요 문제 손가락 편의 사건이 있거든 여자를 겁두어 가지고 자기 신체 부위를 찍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역시 영화봅니다 이것도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되겠지요 넘어갑니다 3번도 우리가 하반기 중은 아니지만 이거는 비중이 좀 없는데 한번 읽고 재미로 읽고 넘어갑니다 갑은 오후 4시경에 음식점 앞길에서 여자아이가 두 살이야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봤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애가 예뻐 보여서 사탕을 주기 위해서 다가서 사탕을 건네줍니다 일단 사탕 하나 키보드로 잡으시고 뭐 어쨌든 대단한 판례가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사탕 됐죠 사탕을 주변에서 뭐냐면 안녕 우리 악수할까 몇 살 하고 나이로 물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아기니까 먹는 거니까 사탕은 받겠어 안 받겠어 사탕은 받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이치이 하는 말이 말해도 돼요 이랬다 말해도 돼요 몇 살인지 말해도 돼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탕 맞죠 그 다음에 몇 살 맞죠 그 다음에 말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냥 몸이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추행이냐 이 말이야 통념상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행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내겠어요 이거 이렇게 안 냅니다 뭘 낼까요 이걸 뭐 4번은 4번은 이게 우리 많이 본 겁니다 많이 본 거기 때문에 4번은 뭐 중요한 판례 맞습니다 중요한 판례 맞는데요 그 여러분 그 4번 하면 따라서부터 출신자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여러분 다 해본 거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됐지 5번 갑시다 5분도요 대단한 판례는 아닙니다 이게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두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가볍게 듣고 치면 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량 등을 아 조금 했지만 상대방의 도달 이렇게 하면 걸리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또 했죠 직접 접하는 것도 맞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맞습니다 이건 중복되는 거 맞죠 이건 이제 안 봐도 되겠지 그 금위대에 출전해봅시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커를 보내드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사건이지 보내면 상대방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중간은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맨 밑에 구성요건 충족입니다 됐지 그럼 밑에 갈로 입은 사건이 있거든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됐지 됐지 갑시다 비중 별로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6번 같은 건 이런 건 괜찮아요 판례가 이런 건 괜찮거든 헷갈릴 수 있거든 우선 보면요 우리 첫 문장 끝에 보면 반포란 단어 있죠 반포는 이제 여러 사람이 무작위로 가는 거거든 근데 제공은 아닙니다 제공은 이제 특정인의 개념이 좀 강해요 반포와 제공은 다르거든 보세요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제공의 개념이죠 그럼 뒤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여성폭력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해 되겠습니까 문제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포인트는 아시면 되지 포인트는 양이 줍니다 7번 판례요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중요한 판례요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 이제 아동청소년 엄란물을 제작하면 걸리겠죠 자 갑니다 1번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제작은 제작이란 약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조심할다는 건 뭐겠습니까 동의야 아시겠어요 동의 받아도 제작이야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갈로 2번 가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직접 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을 얘가 하지 않았어 됐죠 하지 않았어요 안았더라도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그 밑에 규획은 했어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 지시를 했어 됐죠 핵심은 잡습니다 그 밑에 끝에 제작 맞아 안 맞아 그거 제작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이거는 기수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밑에 촬영을 맞춰서요 촬영을 맞춰서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되면 바로 기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요 맨 밑에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끝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하는 엄란물을 촬영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랬거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찍어서 보내라는 이야기야 지금 이게 그런데 얘가 일단 찍어서 보내려면 저장해야 되겠지 그러면 전송을 안 해도 찍어서 저장한 순간 자체가 기수가 되냐 이 말이야 되겠으면 안 되겠어요 된다는 이야기에요 됐죠 그래서 보면 그 밑에서 세 번째를 보세요 손가락 표시 그때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엄란행위 장면을 촬영했죠 그걸 이제 피고인에게 전송했거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전송했다 했잖아요 그 전송자를 좀 보완하면 전송받은 후 재생은 하지 않았어요 전송받은 후 재생은 하지 않았다 됐죠 됐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쨌든 본회계에서는 이 피해자 포원에 장돼서 안 됐어요 아나도 기수입니다 됐죠 기수이다 그 다음에 명예손재 판례인데요 명예손재 판례에서 1번 판례가 이제 그나마 좀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갈로 1번 판례는 뭐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민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과정이 포인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는 뭔지 아입니까 대답하는 과정이야 아시겠어요 대답하는 과정이든 질문하는 과정이든 그건 질문이기 때문에 명예손 고위는 인장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갈로서 이번 사건은 어쨌든 나왔으니까 봅니다 갈로서 읽어보는데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부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죠 업체 직원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니 입점비 얼마 준다며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 있겠죠 얼마 줬냐 점장 어리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고 해 먹었고 내가 이제 지금 뒷조사 중이다 이랬거든 한마디로 사장의 부하 직원이 입전 조건으로 돌먹었다는 이야기야 맞죠 이게 이제 명예성 고위가 된다 이 말이거든 조사하는 문제고 묻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고위도 없고 공연성도 없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특정시킬 때는 전부장 마트 그 다음에 세제졸 입점빗 사건이라면 됩니다 됐죠 그럼 특정 되겠지 마트 입점빗 사건 이거 질문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고위도 없고 공연성도 없습니다 자 됐죠 내려갑니다 2번 판례는요 사건 자체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필요 없어요 갈로 1번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어떠한 물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핵심이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가치 저하가 안 오면 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 밑에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 안 봐도 돼요 이거 뭐 추계하여서 어떻게 내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 없고 오른쪽 3번 있죠 3번도 필요 없습니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제 4번인데 4번까지 하고 좀 쉽시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들으면 다 아시는 겁니다 우선 1번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는 그 밑에 어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 맞습니까 맞죠 그거는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 판례 잘 냅니다 맨 밑에 표현 내용이 정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돼 맨 밑에 문장을 시험 내잖아 입증 가능함을 놓아지 않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거 원래 자주 내요 그거는 입증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갈로 입은 사건 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한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사실적 시체는 보여 근데 여기는 100% 답을 줍니다 그 밑에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그럼 이 단어 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의견은 사실적 시 됩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알고 싶어요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 밑에 맨 밑에 줄진 자리 사실적 시는 아닙니다 이제 갈로서 한번 보시는 거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사판결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은 다르다 이야기 한 적 있죠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은 달라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그겁니다 서문제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떤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진실로 단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유마들은 그 후에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들어봤죠 그죠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 갑시다